물건을 안 먹으면 가요 그러네 아 진짜 이렇게 넘겨야지 그래 무슨 수작이야 우리 내기하자 됐다 그래 수작 뿌리지마 아 술텀 소리 좋아 그 앞에 있네 어디? 불에 얼음이 녹겠습니다 이사하려면 분들이 먹어야 되겠죠 박스 핑크색 핑크색?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 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주차할 데가 없네요. 소원씨가 구하네요. 아니야. 한마디 안 해봐.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래도 시원하네 생각보다 3칸 3칸 올릴까? 저희가 2박 1정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지내고 여기 2번이거든요 내일은 3번으로 어우 한몫했네 딱 버티고 서있네 제가 김팩 박는 건 별로 안 좋아지 않습니까? 뭐래? 캠퍼가 뭐 팩 박는 게 별로 안 좋아한다는 둥 무슨 김팩 박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둥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팩 많이 박는 거 나는 텐트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많아 어디서 쳤어 우리? 여보 이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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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넘겨 더 꼬이잖아 꼬이면 돼? 어? 그게 못 꼬여 그게 맞지? 이거봐 꼬이잖아 저 위에서 꼬이지 이쪽으로 넘겨야지 그러네 아유 진짜 이렇게 넘겨야지 저쪽까지 그래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뭐가 기어다니는 거 같아 자꾸 더워서 그러네 어때? 똑바랐어? 자 맞췄습니다 덥습니다 선풍기 틀어주세요 선풍기 틀어주세요 다오님 선글라스 바뀌었어요 아들 녀석이 사줬다고 어때요? 7080 같죠? 의자 됐습니까? 네 아이고 뭐야 의자를 펼치다 말았어 자 깜짝 놀랬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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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안 갖다 줄 거야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렇게 넘겨야지 일단 이거 써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야지 이렇게 팩 팩 밖으로 가져가니까 짧지 자기야 어? 저 박스 핑크색 핑크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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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이거 이따 일품질로 아 이거 냉장고 넣어놨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시원하게 네 남았었네 그날 네 고기 이쁘게 고기 됐어? 응 자기가 우리 얼음이 없지? 얼음 해야지 우선 이거 마셔 내가 짜야 되겠는데? 아 됐다 더 흐러서 모두 더 먹겠네 그만 많이 마셔 아이고 더워라 오늘 일요일인데요 여기 줍줍 해갖고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로 왔고요 내일은 여기 옆사이트 입원을 예약을 해가지고 내일 여기 하루 지내고 내일은 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여기 이게 더 바삭거려야 되는가? 아 이런 것 때문에 바삭일 수도 없어 바게트 빵인데 그러니까 쏙쏙 이게 내용물이 있어서 응 가삭거렸던게 안 바삭거리니까 그렇지 아칠땐 아있네 응? 담백하다니까 응 집에 산 것처럼 내용물도 많아 응 이게 굴 셈이야 이거 가져온 거 네 근데 진짜 아잇 한 번 열어줘다. 한 번 열어줘다. 배낮어버렸네 이리로 옮겨야 되겠는데? 밥 가져와 뜸 들이는 거? 응, 뜸 들이는 거 얼음 다 됐네 불에 얼음이 녹겠습니다 어우 돌 세다 불은 왜 이렇게 잘 타는 거야 또 장작이 이거 집에서 있었잖아 또 말랐나? 완전히 한여름을 났는데 밥 주세요 밥을 줄 건데 아이고 밥을 줄 건데 장작이 더 넣으면 안 되겠다 아휴 삐 하는 거야 아 이거 장난 아닌데 불이 근처만 가도 그래 응 숯불이 응 나물까? 숯 몇 개만 넣으면 몇 개만 봉해 먹게 오 이거 또 숯이 또 작고에도 썼었나? 오 이거 크네 여보 장갑 줘? 아뇨아뇨 숯이 커 아니 LA갈비 줘 수업 됐어 아 분위기 호랑이 콩 넣는데 밥에다 응 자기가 한번 퍼 보지 아 술땀 소리 좋아 고 앞에 있네 어디 죽어뜩하게 아 아 아 아유 자기가 이렇게 엄살이 심한 줄 알았나? 자 딱 나 이것도 맨져나 식었겠지 맨져봐 그거 들어 아이 식었지 식었지 아 근데 고기 구워가지고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나도 뜨면 더 들게 나도 바람 이렇게 해갖고 온다 나한테 응 붙여서 바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가는 거 아뇨 와 뜨겁다 줘 고기 아 참 고기 꺼내야지 넉넉고 있네 이거 이거 할까 말까 어 속세 이걸로 해 수 다 사서 들겼네 아이 진짜 아까 까만 불꽃 올라와서 그래 아 어 완전 좋은데 뭐 와 길러 안전 좋은데 제가 워낙 직화를 좋아해서 이대 위에 뭐 시청 되는데 뭐 숯불을 거칩니다 으 으 5 으 으 으 소리 끝내주죠 의자 가다 줄까 여보 조그만 의자 어디서 다 할 거네 으 아 진짜 맛있는데 줄까 아니야 내가 저쪽에 안되면 되자 오 아뇨 아뇨 어 목이 돌아다니는데 역시 과루 고 먹어요 맨 가입 것도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요 비켜 그런 내가 이렇게 어 무릎 아퍼 그래 의자 가지고 가세요 저 의자에 여보 발판 바지도 그렇게 앉으니까 무릎 나오잖아 일단은 그렇게 앉아야지 엄청 맛있게 생겼어 아 어우 살 것 같아 그래 양반 다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우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옆으로 해놓고 여보 새까맣고 모기인가 봐 어 모기 또 활동 시간인가 봐 자기 찍혀 저기 있어 그런데 이거 다 식으면 안되는데 그걸로 와 올려놓고 마저 올려놓고 여보 밥은 또 왜 이렇게 잘 된 거야 잡곡은 또 엄청 하네요 아니 와서 봐봐 밥이 왜 이렇게 잘 됐어 냄비밥이 아니 밥을 몇 년을 했는데 그것도 아프지 아 냄비밥은 또 한참 만에 했잖아 진짜 맛있게 생겼네 자기가 칭찬 안 하니까 내가 잡곡을 해놓은 거 빨라 아 내 누룽지가 안 생겨 이 코팅이 너무 잘 돼 가지고 냄비가 다음에는 누룸밥이 생겨야 되는데 다음에는 여보 감아서 갖다 해줄게 얘 타 이거 봐 탔잖아 아 뜨거 그만 구워도 돼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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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식어 식어 자 먹겠습니다 아우 아우 불 옆에 떠나니까 살 것 같네 필요하면 익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보셨죠? 우리도 고기 먹는다고요 맨날 먹기 우리도 해를 먹으면서 우리도 해 먹는다고요 이래야지 자기 가위 필요하면 써 밥 어때? 맛있어 안 맛있다고 말할 수가 있나? 다오님이 뭐래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팩 몇 개야 어떻게 할 텐데 뭐? 팩 몇 개 자 먹는 영상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반찬이 없어서가 아니구요 반찬이 없어서가 아니구요 반찬 짠 고춧가루 앞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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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옆에 2번 사이트에서 3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덥네요 지금 시간이 10시 46분인데요 엄청 덥네요 맥주를 따라봅시오 가방 제격이죠? 응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었어? 불린이들아 딱이야 자기 소지품 거기다 넣으면 돼 자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하게 써는 거 알지? 엄청 흘렸다고 딱? 응 씻고 해야 되겠어? 짠짠짠 그래서가 아니라 다 꺼내져 있으니까 풀어져 있고 스트링 풀고 뭐하고 폐꺼내고 준비작업이 응 장작도 11월 1일부터는 못돼 11월 1일 되기 전에 와서 장어 한번 구워 먹어야지 어제 숯불에다 그렇게 하니까 에러에도 훨씬 맛있잖아 응 에러에 맛있어 장어 한번 구워 먹어야지 나 다니는 데인데 자 여러분 한잔하겠습니다 낯설입니다 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무슨 캠핑에 냉장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써보니까 진짜 좋긴 좋아요 내가 그래서 캠핑 안 하는 엄마들이 어우 이 더위에 캠핑을 가 그러면 아 내 하는 말이 있지 요즘 장비가 좋아요 그 아줌마들은 겨울에도 그래 이 추운데 캠핑가 이래 여러분 장비가 좋아요 이제 에어컨만 있으면 되겠다 이거 그러게 에어컨만 받았네 에어컨만 장만하면 되겠네 불편함을 감소하는 대신 자연을 즐기잖아 응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 마켓 다온이 혼자 많이 먹습니다 지금 너는 안 돼 아조원2 다온이 혼자 많이 먹습니다 낮은 게 없는데 구수는 이렇게? 이거는 낮을 수가 없는 게 팝배리라 그래요 뜨거워가지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자 모두 감싸고 굳이 굳이 사이 굳이 굳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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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볼펄지. 새까매 모이가. 응. 샨목이라 그래. 아유 탔네. 아이 빨리빨리 뒤집어야 돼. 자주 뒤집어야 돼. 보여 모이가 막. 응 새카만게 눈에 막 보여. 향을 폈는데도 그래? 응? 향? 향을 폈는데도. 밥 먹을 준비하면 더 배고프나? 원래 밥 먹을 때 됐으니까 그렇지. 좀 달걀을 더 묻혀야지. 이거 허옇잖아. 다 묻힌 거예요. 한 번 뒤집어야지. 안에서. 아유. 야 자기 밥 푼다? 응. 배고파. 밥 얻어 먹기 여간 힘든 거 아니에요? 뭐래. 호박도 내가 다 그냥 끝물에 와가지고 지금. 젓가락만 올리면서. 이것만 먹으면 되지. 더 먹으라 말아 하지 마. 먹지 마. 아니 먹을 만큼 먹어. 그것도 남겨. 김도 별로고. 스팸 되지 말라고. 이런 데 나와서 뭐 먹어. 맛있냐? 나와서 먹으면 더 맛있어. 상당히 선선해졌어. 응. 바람이 자체가? 응. 하는 게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응. 그렇지? 응. 그러니까 산책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더워가지고. 지금도 먹는 거 많이 남았다며. 오리도 있고. 에휴. 남으면 냉장고 있는데 가져간다 이게. 닭봉. 응. 닭봉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또 냉동을 안 하고 냉장고로만 하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응. 나 오늘 반찬이 별로 없어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이거 열문 넣고 여보. 본주 고추장 있잖아. 그거 비벼 먹어. 비벼가지고 호박 넣어서 먹으면 되지. privileged ARTH contrat에 영어로만 사서 먹는 것이 kidding. 가까이서 찌면은 멀리서 봐야 돼 멀리서 봐야 돼 이 정도면 돼 그래도 이 정도 괜찮은데 어제하고 달라 불소시기 아주 잘 썼네 불소시기 아주 잘 썼어 그래도 어제보다 열기가 달라 그지? 시원해 바람이 아니 어제는 이거 불 근처에 가면 엄청 근처가 뭐야 여기다 닭볶이 해먹을까? 자기 먹을 수 있으면 하고 배불러? 구차 넣어서 그러지 석색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싶으면 하고 배불르면 하지 말고 그래 나는 그냥 커피 한잔 그래 그래 안 먹어도 돼 커피 한잔 아까 맛있었어? 응 아까 맛있었어? 얼음 남았지? 남았지 또 앉지 말고 저거 먼저 가져가야지 뭐? 그 내리는 거 이거? 이거? 그거 말고 손잡이 있는 거 아 딱 준비를 하고 앉아야지 나는 이제 못 일어나지 왜 못 일어나? 나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 나 시킬까봐 그래 커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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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도 훨씬 어제보다 열기가 덜하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도 살려고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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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캡슐이 참 흡어요 이게 흡은 게 아니고 어? 흡은 게 아니고 자기가 커피를 원체 많이 먹어 이 손프레스는 이렇게 물을 데워서 넣어야 돼가지고 이게 조금 불편해 아 아 자기 그것도 가져왔잖아 어? 감자튀김도 가져왔잖아 그래요 발로 확 밟아가지고 저기다 넣어봐요 꼬린 시켜봐 어우 유치원생 교육시켜? 아니 자기는 못 넣을걸? 아... 저... 무슨 수작이야 내가 넣어볼까 우리 내기하자 아, 됐따래 수작 뿌리지마 딱 그 자리에서 수작 뿌리지마 내가 먼저 해볼까? 넣어봐 거기서 넣어봐 아, 씨 아유, 한 잔 먹으려면 이렇게 일이 많아 나 같으면 안 먹어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난 먹어. 찬물을 좀 섞어야 되겠다. 두 개 했어? 아이고 얼음 많네. 왜 많이 했지 우리? 열무 넣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육수가 안 녹아서 안 떠서 그렇구나. 이제 조금 마시고 시쳐야 되겠다.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시간이 몇인데 커피를 먹어. 아 좋습니다. 씻고 오면 땀 안 나겠다. 안 나 이제. 난 아까 머리를 감고. 한 모금 줘. 다음 주만 해도 좀 나아지겠지. 거기가. 이게 또 바뀌면 금방 금방 바뀌더라고. 지금 바뀔 때가 됐잖아. 절기가. 살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지고 사는 환경도 나아지고 뭐든지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다들 희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진짜 그랬어. 또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근데 요즘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나 이제 설거지 해와야 되겠다. 설거지 많아? 설거지 한 번은 해야지 내가. 그치. 2박인데 설거지 한 번 해야지. 해오겠습니다. 어디서 설거지. 아 저기 있구나. 이거 미사ゆений. 처럼 사의. 외국 한 번에 두únteil. 새 아주 methy cones. Philippines. 풍 hoe. 우선 시간이. 고추. 남은 이사 shut 검에서. 그거는 약으로 더. 아. 터프해졌죠? 터프해 그러자. 자기 맨날 안 터프다고 그래. 소심하게 한다고. 그거 왜 소심하지. 아이 이게. 자기 나 일어나면 깰까봐. 문거리하는데. 쉽게uppzie. 고춧가루. 그분이 작업하는 거. 고춧가루. 고춧가루. 잎아. 그리고 소금. 호시. 그리고 소금. 소금. 아 아침에도 커피가 있어줘야지 뭐 차는 이쪽에 있는데 어디 캡슐이 새 거 꺼내 있어 어제 싹 다 꺼놨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커피 안 먹을 거라고 그래 좀 그래봤다 아메리칸 식도 이렇게 지지성 찾는 층인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먹어 가지 한꺼번에 안 먹어서 그렇지 우유 있지? 없지? 없어 두 개 샀잖아 아이 그거 300이래 이거 먹어야지 그냥 아하로 먹어 근데 겁도 그래? 낭비야 내 뱃속에 들어갔는데 낭비야? 아니 뱃속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많아가지고 냉기면 버리잖아 서운하게 얘기하네? 아니 자기 뱃속 들어가는게 얘기하는거 아니잖아 먹을게 많아가지고 배불러 버리는다 소리지 하루 먹으려면 뭐 얼음을 줘야지 아 개콘 나 그게 또 뭘 서운해 아우 근데 얼음 어 있다 얼음 물 좀 일단 여기다 좀 더 줘 그래 좀만 더 줘 좀 더 해도 돼 까만 까만 그릇이 있는 데까지 나름 내가 됐어 눈치로 계량을 해놨잖아 얼음 줘 이제 어 훌륭해 저렇게 나무 막 또 인심 팍팍 써 잘 먹겠습니다 나도 이걸 올리고 두 장을 올리고 후라이를 하나 올려서 여기 야채를 좀 올려 파란 거 다른 것도 넣을까 아시려나? 아우 다 아시지 접시 떡을 해도 맛있어 빵 응 맛있어 오늘은 그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들렀던 영흥룡? 응 그때 우리 고기튀김하고 간짜장을 먹었는데 옆에 보니까 뭐 잡채밥도 먹고 볶음밥도 먹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잡채밥 먹을 거야? 그래 그래 난 볶음밥 먹어볼게 이제 오늘 철수하면서 거기 들려서 먹고 갈려고요 천천히 가야 돼 배불러지요? 뭘 또 블루베리 먹고 배불러? 응 아유 ㅎㅎ 저건 두 장소 여기다 두 장소 어색 이곳 여러 가지 오늘 여기는 안성의 영웅물이었습니다